이러는 촬영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아이고, 보이니까? 잘생겼네. 오늘 어때, 촬영? 무난해서 좋아요. 아, 부탁했어요. 그만해요, 우리. Hi, I'm Sunny.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양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후, 편하다. 각도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 오늘 무슨 방송이죠? 날로 먹는 방송인가요? 잠자리. 그럼 두 개네요? 많이 가까이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손남이 등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휴, 또 누워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노추하지 말고...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김찬규라고 하고, 27살이에요. 찬주... 찬큐! 아, 찬균님. 네, 찬큐. 게임에 앞서서 제가 뭔가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여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게임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샘빈님의 플러팅에 견뎌내라구요. 어떻게 견뎌야 돼요, 제가? 오늘 평가에 평가한 프로그램을 역할 부분으로 드리겠습니다. 넵. 첫 번째 단계는 800. 800에? 800에? 아, 누워서. 800에 너무 세다, 처음부터. 어떻게, 800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 해드리는 건가요? 제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받는 게 좋으세요, 해줘시는 게 좋으세요? 대부분 저는... 대부분 저는 해드리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 네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네, 이러고 그냥 저랑 조금 얘기를 나눠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1눈썹 되게 기회다. 자연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편하게 있어주면 좋겠어, 나도. 편하게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약간 배가 살짝 보이니까 덮어내리고. 일로 오셔야죠.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마음껏 웃어두게. 시작! 근데 너무 정직하게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저 안 봐주실 거예요. 아, 맞다. 어떻게 일상 토크 해볼까요? 저랑 얘기를 해야죠. 살베게 해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0초. 아니, 너무하신 거... 어머 x2 참견이 웃을 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끄럽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시작! 눈이 엄청 떨리시는데 지금 이 상황이 잠을 자는 상황인 건가요? 상황을 저희가 만들면 다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상황을 가져가 볼까요? 넷플릭스 볼까요? 넷플릭스요? 저쪽에 넷플릭스가 있어요? 근데 전 넷플릭스보다 형 보고 싶어서... 전 넷플릭스 좋아요 아 진짜요? 눈이 근데 진짜 크다 어.. 내 눈도 자연이에요 크단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뭔가 반응을 할 때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 잘 참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 공격을 하고 싶어도... 문을 못 마주치시는데요? 제가 팔벡이 몇 번째 남자예요? 아 살 수 없어 일단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아 어떡해 아 못 뽑았어 왜요? 왜요? 팔벡이 셀 수 없이 많이 해보셨던... 아니 제가 이렇게 초면인 분이랑... 네 초면인 분이랑 이렇게... 팔벡이 를 하는 게 처음... 내가 너무 자만했다 내가 너무 자만했어 눈이 굉장히 이쁘시네요 청도야 넷플릭스... 아니 넷플릭스 그만 보고 요즘 보면 안 돼요?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하세요? 누군가를 봤을 때 와 이 사람 되게 매력있다고 느껴지면 되게 호감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상형이 없고 그냥... 어 맞아요 저는 심장소리 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왜요? 잘생겼어 아이돌 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네 아이돌 했을 때도 아이돌... 답다 내가 홍성빈이라는...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성빈이요? 저는 혹시 손윤 판타지... 어 맞아요 저 거기 나갔었어요 저 성민이랑 친하거든요 아 진짜 잠깐만 아 성민이가 혹시 이상형... 아니 이상형보다는 되게 그분이 되게 와 되게 매력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우와 여기서 이렇게 들을 줄이야 근데 되게 그분하고 되게 지금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같이 경연했을 때도 그림체 비슷하다고 들었었어 내가 본방을 보진 않고 유튜브로 한 번 썼어가지고 아 거기에 있어요 저? 2분이나 남았다고요? 2분이나 남았다고요? 아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한테? 궁금한 거요? 궁금한 거 왜 제 눈 안 봐주세요? 어 궁금하겠네 아 1분 남았다고요 아직도? 어 약간 국방부 시계 같은데 국방부... 국방부 시계... 이상한데 네? 했죠? 아 스킨쉽이 좀 웃음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와 형... 사람 온기 좋았어요 인류애가 생겼다 인류애가 생겼어 네 저는 다 좋아요 희연아 진짜... 하하하하하하 저 빨리... 저 빨리 졌다가 할까요? 이런 스킨쉽에 관해서 뭔가 딱히 거리낌이 없어서 참했습니다 너무 예쁜 눈으로 똘명똘명 쫙 잡아주니까 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쉽지 않아요? 하하하하 제가 사람 눈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큰일 났을 뿐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안아주세요 비즈니스적으라고요? 사적인 마음 조금 섞으면은... 아 또 이런다! 거짓말이죠? 너무 멘트 너무 잘해 하하하하 맥허그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아 제가 해드렸으니까 네 이번에 제가... 하하하하 아 왜 들어오시면 돼요 아 들어가면 돼요? 패커그 하는 거 좋아해 아니면 받는 거 좋아해 보통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면은 내가 플로팅 나갈 것 같아서 내가 해줘도 괜찮을까? 하하하하 아 이게 편하네요 하하하하 그럼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갔으면은 많이 힘들었겠다 말도 못 하기 힘들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게 혹시 플로팅 멘트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되게 플로팅 저에 대해서 호구조사라 하시는 거죠 아 호구조사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아 나도 모르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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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되게 애기처럼 폭 아니겠습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하하하하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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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진 않은데요 네 아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불편하세요? 너무 찬균님 숙결이 가깝게 느껴져요 아 그래도 눈을 안 보니까 편하다 아 그나마 괜찮으신가요? 네 이건 참을만해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기대해볼게요 하하하하 남자한테도 받아본 적 있어요? 오늘 말고? 아니요 아 없어요? 네 또 이게 제가 처음이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하 향수냄새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하하하하 향에 예민하시구나 네 그래서 사람 살 냄새를 진짜 좋아해요 살을 좋아한.. 아 살을 좋아.. 살 냄새를 좋아한다고요? 저는 만약에 애인이 이렇게 안고 잔다면 네 맨날 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차마 지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패스는 하겠지만 만약 TMI였어요 아 배만 만지세요? 아 배만 만지진 않겠죠 근데 배만 만지기 전에 저한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해서 아 손을 먼저 따뜻하게 해가지고 네 팁입니다 아 근데 저 혹시 제가 플로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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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컨디션이 안 좋은데? 진정하네 어 왜 진정발데? 저거 어 진정하세요 잠시만요 괜찮아 그럼요 나 배가 괜찮아 하하 아니 세상에 오늘 보은 지 30분 된 것 같은데 웃음은 지금부터 찬재님도 껑만치예요 응 너무 때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 왜 그래 진짜 때리는 거 좋아하냐고요? 이제 빨리 명치 아파 명치 때렸어요 제가? 죄송해요 어렵네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콘텐츠였네요 나는 제가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포 앞으로포요? 참음의 선물 있어요? 알겠어요 아 뭐야 없을 거 감사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해볼까요? 아 네 아유 진짜 내 거야? 응 얼굴은 좀 끼자 너무 앞으로 왔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앞으로 왔어 앞으로포 앞으로포 피고 마시겠어요? 오늘 촬영 길게 하셨거든요 괜찮아요 이러는 촬영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편하게. 되게 좋은 이케아에서 샀나요? 되게 좋네요. 앞으로 안 꾸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아주세요. 괜찮아도 돼요? 발 올려, 저 발 안 무겁나요? 네, 안 무거워요. 제가 안기는 건가요? 안 하죠. 그, 그래? 그냥 이렇게 안으면. 응. 아이고, 보이니까. 잘생겼니. 더 잘생겼어요. 아니요. 나 방금 되게 귀엽지? 다녀 달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네. 나 이거 또한 플로팅이야. 근데 너가 너무 강해. 약간 쉽게 무너지지 않은 소롱성 같은 느낌. 너 짝이야. 너 최고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갑자기 덕탐을 해준다고. 코너리츠 바꾸지 마요. 너무 오지 마세요. 알아요? 아니요. 어, 진짜 아파.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요. 얼굴이 엄청 작네요. 누나도요. 누나요? 아, 뿅덩치. 아, 잘못 때렸어! 심장 소리 들리니? 심장까지 안 가서 모르겠어요 오지 말라뇨 이빨 닦았니? 네 닦았어요 형은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닦아야겠다 안고 있는데 눈 한 번 안 봐줘요? 근데 밑에서 봐도 잘생기셨다 고마워 위에서 봐도 잘생겼다 갑자기 반말해서 미안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좋아요 안 웃었어 근데 어차피 저희 이 상태에서 뿅만치 잡지도 못해요 못 잡게 하려고 이런 거야 진짜요? 얼굴 작다는 소리 많이 듣죠 가끔 저도 얼굴 샀죠 눈은 또 이쁘시네 아니 왜 눈 이쁘다는 말이 왜요? 아 진짜 너무 쉽지 않다 오늘 하루 마무리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어때 촬영? 문화랑 해서 좋아요 꽂으신 거예요? 아 나 진짜 아 못하겠다 아 못하겠어요 그만해요 우리 아 진짜 얼굴 저 빨갛죠 지금? 어 혼자 됐다 창민이 얼굴 빨갛았어 어 괜찮아 사람이 당황을 하면 웃음이 나오네요 진짜로? 오늘 어땠어? 나 되게 좋아 아 오늘 하루가 되게 좋았어? 응 나 때문에 좋았어 아 나 때문이야? 응 그럼 나도 더 좋아 진짜? 밥은? 안 먹었어 같이 먹을래? 내가 살게 잠시만요 뿅망치 좀 주세요 안돼 어떠셨어요? 누나가 함께해서 너무 좋아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솔직해지자 제발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쵸? 귀여운 동생이랑 서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응 좋았어 진짜로 손을 이제 예어를 따뜻하게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아무나 안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할 때 형 생각하시죠? 네 꼭 생각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함께해서 진짜 좋았다는 건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좋았고 이 끼제기를 어떻게 하죠? 근데 진짜 오늘처럼 웃은 날이 진짜 처음인 거 같아요